안녕하세요 인사줄러시고요 인사줄러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우주사 여러분들은 인사줄러시실게요 헤이 모두들 안녕 우리가 누구지 아니 우주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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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할까요 둘 셋 우주소녀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우주소녀 여러분 오랜만에 나한테 좀 춥죠 갑자기 날씨가 네 괜찮아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춥다 그러면 저희가 담요 벗어드리려고 했는데 추워요 추우신 분 여러분 이렇게 바박에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혹시나 여름옷 여름옷 사라는거 추석할게요 여름옷 봄옷 너무 춥네요 여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미니팬메이팅을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곧 타는 창단식의 맛보기라고 할 수 있죠 티저죠 티저 여러분 다들 티켓팅 성공하셨나요 네 오 성공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오 성공 못하신 분은 내년에도 창단식이 있지 않을까요? 있을거에요 내년? 내년 너무 늦죠 올해 말쯤에 내년에 콘서트 해야죠 올해는 콘서트 안해요? 올해는 올해도 하구요 올해는 이제 내년에 머릿속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쵸 일단 뭐 멤버들 개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하는게 있고 단체적으로도 하는게 있고 또 이렇게 오전분들 만날 계획도 많이 많이 있는데 어.. 일단 우선 잡힌게 다음주죠? 다음주 창단식이니까 다음주 일요일 날 저희가 또 팬미팅을 합니다 오전 소리 질러!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모인 김에 그거 연습 한번 해봐요 그거 맞아요 저희 꿈꿔한 마음으로 응원법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우주정보 들어! 그리고 그렇지! 잘한다! 솔직히 응원법을 못 해운 우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정들 쉽게 순서대로 서줄까요? 일단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요? 안잠까? 지금 사진 찍을러 그러죠? 뒤 동닦아 우리!? 그럼 내가 반대편으로 가볼까? 뒤 동닦아! 얼른 들어와! 아예 뒤집을까요 우리? 정봉이가 몇 개 없는데 요 정봉이가 몇 개 없는데요? 오오ites 한 번 봅시다 응원법 하나 둘 셋 넷 대리 뷰어 대리 뱅시 서라 성인 고사 수빈 조다다오 늦어송소 미디어룩 명정 자 두줄만 해볼게요 앞줄부터 검사할게요 앞줄부터 여기 컨닝하고 있어요 컨닝 자 중간줄 가볼까요 이제 제가 방금 봤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눈치 보고 립스틱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하시는 분들 하지만 이해할게요 저희도 아직 헷갈리니까요 리더님이 대표를 한 번 보여주시죠 드림 유어 드림 서라 드림 유어 드림 엑시 보나 서라 선임 이기성소 익시대 모릅니다 저 리더가 모르고 있으면 되나요 모르는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렇죠 뭐가 그래요 우정들이 대단하다 헷갈리는거죠 헷갈리는거요 모르는건 아니고요 우정분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여러분 밥은 먹고 왔나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엑시언니가 준비한게 있죠 그래서 엑시언니가 준비한게 있죠 우정 우정들을 위해서 배부른하고 엑시언니가 애교를 준비했어요 보고싶죠 저희는 배가 부른 관계를 보지 않겠습니다 저희 눈 감고 있을테니까 우정들을 위한 배부른 애교를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보이기전에 수빈씨 먼저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아 애교를 잘 못하니까 애교천재머신 수빈씨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다하지않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늘 똑같은 날 오전도 감기 고우지마고 감기 고우지마고 감기 고우지마고 아 미안해요 내가 마다해서 하는건데 엑시언니 보실게요 시어 시작 꿈꾸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아 왜 반응 안해줘 자 아 여러분 자 엑시언니 애교를 보도록 할텐데요 반응해줄 때까지 할거에요 아니 언니 편집점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꿈꾸냥 마음으로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저희 엑시언니 애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네 네 또 한번 안 볼 수 없죠 엑시언니 한번 보여주세요 시어 시작 안 되는건 또 안 되는건 아 네 자 네 오늘 또 엑시언니 애교를 보기 위해서 그만해 그만해 나중에 더 디벨롭해서 보여주는걸로 고맙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사심물로 루다의 애교가 보고싶어요 아 저도요 저도요 갑시다 갑시다 애교요? 아니 시작 시작 알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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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나는 이렇게 반응 안해주는거죠? 아니 팬분들이 아아 라고 하셨어요 아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다 우정분들은 아니시겠죠? 다 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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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말고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정말 잘 보이거든요 저희가 시력이 좋지는 않지만 렌즈를 껴서 저게 잘 보여요 그래서 저희를 잘 예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줄 알고 서운해하실까봐요 아 너무 잘 보이죠 찍어주세요 좀 더 예쁜 사진 찍어달래요 네 관상까지 볼 수 있죠 엄청 추억 같다 우리 기다리느라 또 개인적으로 지금은 미니 팬미팅이지만 또 이제 일주일 뒤에는 정말 이제 정말 진짜 팬미팅을 하잖아요 또 다음에는 팬미팅하고 난 뒤에는 좀 더 더 많이 오정분들이 생기셔가지고 아예 제대로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 바램이 있어요 반응이 없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디가 있어 어떡해 여러분 팬미팅 기대되시나요?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스포 원하세요? 스포 없습니다 아 아쉽다 아 왜 이렇게 한 스푼 맛보기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 우주소녀 공식 대표 스포요정 있잖아요 네 김보나씨 정말 앞뒤 생각 안하고 스포 하시는 김보나씨 앞뒤 생각 안하고 스포 한번 해주세요 저는 양송이 스포 네 그냥 네 저희 공식 스포요정이죠 네 그냥 편지점이라고 해야 돼 공식 스포요정이죠 네 모나언니가 보여드릴 텐데요 마이크 드릴게요 어 뭐 할까요 편하게 스포할만한 게 있나 그러면 춤 동작 살짝 보여드릴까요? 노래 노래로 우리가 추는 춤의 노래를 아니죠 그냥 안무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아 그런가? 동작 하나 딱 보여도 돼요 그냥 포즈로 알았다 저희가 어제도 연습을 했거든요 아주 정말 정말 따끈따끈한 춤인데요 근데 춤이 너무 야해서 아 뭔 소리예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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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다 춤이 너무 야하다 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에? 아니 그게 아니라 야하지도 않아요 뭔 야한 동작 있나요? 굉장히 야하죠 일단 편이 준비 중이니까 한 동작을 보여드리고 들어갈게요 한 동작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네 네 오 꿈꾸는 마음으로 그 성적은 아니에요? 아 깜짝 놀랐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정말 아주 재밌는 팬미팅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주소녀 이번 꿈꾸는 마음으로 활동은 또 의상 보는 게 또 재미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오늘 의상은 또 이쁘지 않나요? 네 네 그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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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일은 또 어떤 의상일지 저희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내일 기대해도 좋아요 내일 정말 예쁜 의상이에요 내일 대박이에요 내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던 약간 그런 느낌? 기다리고잉? 약간 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그 그거요 그거예요 약간 그거요 약간 기다리던 느낌 기다리고 있던 본 듯 안 본 듯한 느낌 꿈쓰고서 본 것 같은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본 적은 없네요 맞아요 내일 볼 수 있어요 기대 안 되는 것 같은데 알죠? 여러분 많이 찼어 이따 팬사인에 오시는 분 또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이따 또 먹나요 따라오세요 아쉬워라 다음에도 많이 사주세요 아쉬워라 완전 현실적으로 완전 현실적으로 완전 현실적으로 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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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담 남담 저 리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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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신 잘했습니다 나중에 액시오 언니 사업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사업 저 사업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저 같이 같이 하실 분 가요 가요 성수 오 예 좋죠 저는 이거 앨범으로 판매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 설명해야 되겠네요 해주세요 꿈꾸는 마음으로를 그거 V LIVE 때 했잖아요 어 근데 노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그럼 은서씨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은서씨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재미없는 거 하지 말자 네 그래요 네 여러분 그 뭐냐 추워요? 안녕 안녕 그러면 저희 빨리 갈까요? 안녕 우리 뭐 뭐 보고 싶은 거 없어요? 뭐 뭐 기기가 하는 거 아무거나 다 해요 애교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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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 노래 자 미기 노래 갑시다 미기 노래 보고 싶으시대요 노래요? 뭐 할까요? 듣고 싶은 노래 뭐 있나요 여러분? 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좋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신청곡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노래요 아 다 알아 아 근데 근데 그거 가서 몰라서 몰라서 그럼 다른 걸로 네 우리 노래를 부를까요? 좋아요 어때요? 서브 타이트? 설레는 밤 설레는 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 둘 셋 넷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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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향기가 짙어져 두근거림조차 이제는 스톱 너를 벗자겠어 못 보겠어 또 또 뭐 보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르네상스 노래해주세요 르네상스 노래해주세요 르네상스 아 다원이가 보여줬대요 르네상스 아 다원이가 보여준대요 다원이가 보여줬대요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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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시 시 시작 괜찮애 안해도 돼 네 네 미야도 안해도 돼 정말 네 여기지 이어서 연장 다른 노래로 할게요 다른 노래 불러드릴게요 다른 노래 아니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아니 아니 노래하고 있어요 연정이가 지금 아 죄송해요 아니 하세요 하세요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 안 들려가지고 미안해요 아니 그러면 다시 이어서 다원이부터 연정이까지 이어서 아 르네상스를? 르네상스를 왜냐면 팬분들이 일단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작 잠깐 날 스쳐지 않으면 아슬 아슬하게 와 이대로 아무리 없던 걸로 세상과 지름다운 춤을 춰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연정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말이 안 들리는 이유는 제가 멤버가 많잖아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얘기 안 들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가 항상 두 방송을 하곤 하는데 이해 주실 거죠? 또 너 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아 저 우정도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 있었어요 아 뭐야? 지코 선배님의 She's a Baby라는 노래 들으려고요.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안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She's a baby 알고 보면 애기 혼자 두면 큰일 나요 all day 뗄지 뗄지 타이크 터나 건드렸던 봐 Let him sleep well yeah Let him sleep well yeah 아주 조금 달아오르는 음색이네요 또! 누가 둘 젖으세요 서라 랩! 서라 랩 해달래요 서라 랩 서라 랩 서라 랩 있잖아요 랩 서라 랩 조금 그런데 왜 서라 랩 서라 저는 보컬 멤버들 왜 랩을 보컬인데 그럼 노래 보여주세요 무슨 노래야 무슨 노래 그거 해주세요 그 홍키라에서 루다가 얘기했던 노래 말꼬리 가사를 까먹는데 이리와? 말꼬리 가사 죄송합니다 제가 바보라서 가사를 제가 구해올게요 제가 듣고 싶으니까요 괜찮아요? 가사 뭐죠? 구해올까요? 멜로디만 들어도 너무 좋다 내 마음 눅눅하게 잠기고 그러면 서라 언니가 생각하는 동안 다른 멤버들을 보고 싶은거 오빠 할려고 그랬는데 안할게 그냥 아 은서야 은서까지 말래요 서라 언니의 노래 왔다 왔다 도착을 했습니다 서라 언니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세요 너무 좋으니까 다 키를 눌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시간 멤버들 다른거 해주시겠어요 다른거 뭐가 있을까요 댄싱머신 유가 댄스요 요즘 아주 불을 났던 루다의 댄스 한번 부르세요 하나 둘 셋 넷 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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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루다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로나씨 당당히 보여드려줘 뭐하는거죠? 지금? 아니 안 들렸어요 제 노래에 이제 맡기는거죠 프리 프리 저는 푸리로 1 2 3 4 따따따따 섹시루다 아 네 아 싶네 네, 프리댄스는 좀 더 연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귀여운 아가가 보이시나요? 아, 저희 팀장님 애기예요. 저희 팀장님 애기인데 이름이 우주예요. 우리 때문에 우주예요. 박수! 오늘 이제 음악중심에 와가지고 저희... 방학생으로 한가요? 우주야! 우주야! 오늘 음악중심 우주 프리뷰하고 올려주실 거죠? 네, 우주가 음악중심에 저희랑 하루종일 대기실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 13명 누나들한테 기가 빨려가지고 우주 한 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우주야! 네, 미래의 한 15년 후에 음악중심이 설아이거든요. 됐고 오면 안 돼요, 미쥬언니? 깎고! 깎고! 우리 깎고만 보내주세요, 다같이. 하나, 둘, 셋! 깎고! 깎고! 나 울어, 그때 갑자기. 안돼요. 우주가 놀래도 잘 웃지를 않다고요, 아까부터. 사실 우주가 대기실에서 저희한테는 관심이 없고 화면에 CLC 선배님들이 나오는데 CLC 선배님들이 눈을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CLC 선배님들한테 입덕한 걸로 하겠습니다. 우주야, 미안하다. 추울 것 같은데, 우주. 우주. 그렇습니다. 정말 귀엽죠? 저 친구도 미래의 슈퍼 아이돌이 될 친구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쯤 되면 제가 우주를 케어할 예정입니다. 매니저로? 네, 그렇죠. 약간 엑시 언니가 신인 개발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 있는 멤버들 중에서도 제가 직접 픽해서 데려온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야? 일단 보나씨 박수! 보나! 보나 팬들 소리 질러! 보나 팬들 소리 질러! 저 엑시가 이제 보나를 스타쉽으로 이렇게 요래요래요래 데려온다는 거. 네, 제가 주소정 때문에. 네, 제가 영업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수녀가 되었습니다. 설아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연이. 그러니까 데려온 그런 케이스보다는. 인연이. 그러니까 원래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인연. 인연. 아, 인연이. 원래 같은 회사에 있었어요. 제가 썰을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먼저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미팅을 먼저 했는데. 그때. 그 계셨던 신인 개발팀 언니가 현정 언니를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아역 모델 할 때 캐스팅 한 번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어, 그럼 너 현정이 알아? 이래가지고. 저 알아요 이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현정 언니 질문만. 하시더니. 며칠 후에 현정 언니를. 연락을 했더라구요. 그러게 해가지고. 현정 언니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호우 박수. 아니 우리 이제 말꼬리 한 번 들어봐야죠. 말꼬리. 말꼬리. 와 나 진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요. 다시 발라드 분위기를 여러분 잡아주세요. 발라드 부를 수 있을게요. 오오. 오오. 정복이 흔드는 센스. 잠겼다 또. 아 미안해요. 일부러 가라고 하면 절대 아니에요. 저 알아요. 네. 여러분 발라드 무드를 잡아주세요. 약간 표정도 약간 발라드 표정. 아련하죠. 하나 둘 셋 넷. 잠시만 잠겨. 잠겼다. 뭐라고요. 잠겼어요. 여는 부디. 아 정말. 김 빠지네요. 네. 저는 콜라니까요. 콜라가 빠지죠. 한 대 치면 김 잘 빠지죠. 할게요 여러분. 발라드 발라드 모드. 정복이 발라드 모드.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키를 제가 못 잡습니다. 그거 안 해주세요. 네. 무반주로? 무반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나야 돼 나야 돼. Q. 원하신 히 orthogonal? 너만큼 사랑하지 않았었나 봐. 왼쪽 왼쪽 told." 나, help. 나는 좀 덜 사랑해서 널 못 보네. 가슴이 너무 좁아. 떠나가. 너만큼 사랑하지 않았었나봐 나는 좀 덜 사랑해서 널 못 보네 가슴이 너무 좁아 떠나간 나 너의 행복 빌어줄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속 깊은 사랑 내겐 없으니 오늘의 감성 발라드네요 멋있다 제가 한 감성 발라드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추욱 쳐진 것 같은 건 저만한 생각이 나요 멋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다영이 뭐해 다영이 그러면 이제 추욱 쳐진 분위기를 다영이가 띄워볼까요? 다영이가 트로트로 한번 띄워봅시다 트로트로 한번 띄워봅시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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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하루종일 꽂힌 노래가 있었잖아요 계단에서도 부르고 뭐죠? 뭐지? 본인이 꽂힌 거 아니에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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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방석 깔아줘요 방석 어떻게 깔아줘야 되죠? 한, 둘, 셋, 넷 나, 둘, 셋, 넷 별이 빛 다는 밤 네가 왜 왜 왜 물어와 іш 오오오오오오오옷 잘하네요 잘하네요 여러분 이제 팬미팅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저희 마지막으로 남는 건 뭐다 오랜만에 사진을 같이 한번 찍고 이제 팬사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거 내려놔도 되죠 마이클? 얼굴 가리면 반칙 내가 잡은 차례야 얼굴 가리면 블랙 정봉이 들어주시고요 얼굴 가리시면 블랙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권한으로 가영아 이리와 추워 가영아 가영아 연결되요 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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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다 봤어! 다 봤어! 다 가렸어요! 다 가렸어! 오늘 못 보는 사람들 내일 못 보면 내일 모레 보고 오늘 이렇게 추운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많은 우정들 우리 메이치 언니 한 마련! 고마워! 아, 진짜 멋지다! 우와! 아, 추워! 아, 추워! 모두들 밥 맛있게 먹고 배 따뜻하게 맛있게 먹는 거 같아요 아, 팬싸! 팬싸! 나도! 아, 아! 우리 다음번에는 줄을 랜덤으로 섞어볼까 봐요 아, 안돼! 섞어 나올까 질용! 아니, 이게 재밌을 것 같아 이제 랜덤으로 다음부터 줄을 섞어볼게 아니면 우리 다음번에는 반대로 쳐볼까요? 다음번에는? 반대! 미리 알려주면 너 자리를 잡고 있어 왜 반대로 쳐볼까? 곳곳에 아, 우리는 안 할려고 아니,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서니까 이렇게 서니까 맨날 서니까 맨날 인사조를 서서 그래요 맞아요 인사조를 한번 바꿔볼까? 아니요 네 알겠어요 오늘 추운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또 팬싸인에 가서 볼 우정들도 있을 거고 목표를 다음 주에 보면 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요 네, 지금까지 우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한 번 마셔요 안기 드시래요 추운데 얼른 가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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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민성님 민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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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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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움직이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 민성님 안녕 민성님 움직이지 않기로 했잖아요 조금만 고마워